앞으로 우리 집에 다시 올 일 없어요. 남자 믿으면 안 돼. 믿어서 안 되는 남자가 있어. 뭔데 그래? 답답하게 빨리 말해. 우리가 만든 조공도시락 지금 난리 났어. 어떡하냐 이거. 오빠가 단색을 말해야지. 왜 내맨 나고 술술술이라고. 혼자 처우지 말고 사장님한테 가서 말해. 경아 사랑한다고 주라고. 아 솔직히 용의촌과 뭐가 또 그렇게 부족해요? 강제처럼 호스트파에서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. 닭가 일이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부딪혀봐. 니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만 하면 맛은 인정받을 거잖아. 드디어 오늘이 우리가 하는 첫날이야. 지켜봐줘 아빠.